어릴 때부터 툭하면 넘어져서 발을 자주 삐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자주 넘어지는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발을 심하게 삐었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제 발목 괜찮은 걸까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발목을 접지르는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접질러 봤고 주변에 아마 발목 접지르는 건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처음에 발목을 접지르면 약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파스만 붙인다거나 휴식만 취한다거나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초반에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발목이 만성적으로 자꾸 접지르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만성적인 불안정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료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내 발목을 자주 접지르시는 분들이 내 발목이 너무 가늘어서 그런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발목이 가늘어서 자주 접지르는 것은 아니고요. 발목에 인대를 다치면서 생기는데 발목을 접지르는 증상은 바로 발목 염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발목 염자라고 하는 것은 인대를 다치는 것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목의 주요한 구조물은 뼈와 인대, 힘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인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인데요. 이게 고무줄이나 철사처럼 한 다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볏짚 다발, 두꺼운 볏짚 다발, 한 100개 정도의 두꺼운 볏짚 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열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볏짚 다발이 일부만 끊어진다든가 완전히 다 끊어진다든가 끊어지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단계를 우리가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발목 염자의 단계도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1단계의 발목 염자는 접지르긴 해서 접질러서 발목 인대를 다치긴 했지만 완전히 파열이 된 것은 아니고 약간 충격만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또 좀 휴식을 취하고 그냥 물리치료 같은 걸 하시면 좋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2단계부터 조금 심각해집니다. 2단계가 되면 부분적인 파열이 생기거든요. 부분적인 파열이 생겨서 물론 20%, 50%, 70%, 80% 단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부분적인 파열이 되면 발목이 붓기 시작하고 걸을 때 통증 때문에 걷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데 반깁스나 깁스 같은 부목을 일시적으로 한다든가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발목 염자의 바로 2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단계는 상상되시는 것처럼 발목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열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인대가 파열된 다음에 제자리에 제대로 붙지 않으면 나중에 발목을 반복적으로 접지르는 이 시청자분 질문처럼 만성적인 불안정성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정성에 빠지게 되면 발목을 반복적으로 접지르게 되고 운동하기도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발목 염자 3단계에는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 염자의 어떤 치료는 우리가 프라이스 치료라고 영어 약자로 그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라이스 치료는 일반적인 관절을 다쳤을 때 이 라이스 치료는 일반적으로 치행을 하는 거고 발목에서는 피가 하나 더 붙습니다. 피는 바로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보호를 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발목 인대를 다치면 일단 반기입수 같은 보호대를 많이 해줍니다. 보호대를 하고 걸어다니는 분들 길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목 부목을 해서 원래의 인대의 길이로 잘 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텍션, 보호를 해주는 게 첫 번째 치료가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레스트 알, 레스트는 휴식을 취하는 거죠. 일단은 1, 2주 정도는 쉬는 게 중요합니다. 손상이 간 부위에 또 손상을 주면 안 되겠죠. 휴식을 취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아이싱,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고요. 얼음찜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컴프레션, 압박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박 붕대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베이션, 다리를 올려놓는 것이고 이 다리,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싱을 하는 것인데 온찜질을 하지 말고 냉찜질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흔히 접지를 하루 이틀 두고 보자 하는데 웬만한 병원에 가시고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일단 냉찜질을 하시고 압박 붕대로 감아주시고 높은 데 올려놓고 쉬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냉찜질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